뭐야 이거 띵띵띵 소리 뭐야 이거 띵띵띵 소리 뭐야? 띵띵띵 소리 뭐야? 띵띵띵띵 띵띵띵띵 야 죽었어! 나 다리 되게 위험한데? 너무 상큼하잖아 뭐야? 나 지금 귀신 유혹하고 있잖아 지금 오늘의 공포게임은 느낌부터 뭔가 귀신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게임이죠 뭔가 증거들 찾아서 맞춰서 깨는 게임인건가?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오늘 더 망한건 오늘 합방하는 사람이 아구이뽀, 악녀, 프린이에요 오늘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욕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편집하기 힘들 영상이 될 것 같아요 편집자 화이팅! 우리 편집자님들과 왼팔이 유튜브를 위해서 욕은 하지 말까? 우리 그러면 악녀언니까지 들어오면은 뭐라도 걸까? 욕하는 사람 뭐하기 할까? 욕하면 뭐하기? 비닐봉지 끈으로 방 직접 끼는 것 같아 얘 그냥 우릴 죽여버리고 싶은가 본데 왜 이제 인트로 안해줘요 왼팔씨? 저는 찍고 왔거든요 아까 나가서 혼자 하고 왔을걸? 어? 가자! 아 놀래라 앞에 누구야 항상 그러지만 오늘도 제가 대장입니다 다들 저에게 충성을 맹세해주세요 무릎 꿇으세요 3초 드리면 3초 안에 무릎 꿇지 않을 시 여기서 나가세요 2 아 그래요? 자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귀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야됩니다 아아 별거 없네요 저는 공포게임 유튜버로서 무섭지 않아요 아 이렇게 야 뭐야 야 푸링이 어디 갔을 거야 여기 사진 사진 찍으십니다 야 어 선생님 저 사진 다 썼어요 아 이게 제한이 있네요 여러분들 다들 다들 침착하게 해요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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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뭐야 이거 띵띵띵 소리 뭐야 띵띵띵 소리 뭐야 띵띵띵 소리 뭐야 나 나갔어 우리 아아악 아 나 죽었어 나 다리 되게 위험한데 너무 상큼하잖아 뭐야 나 지금 귀신 유혹하고 있잖아 아 근데 여기 어디야? 경찰서 경찰서야 우리 그래도 들어온 김에 사진 한 장 찍을까? 아 그거 아껴야 된대 일단 지금부터 모든 걸 의심해 알았어? 아예 여기 저박이가 저박이가 오오 돌아온 것도 기념인데 사진 찍을까? 아니 사진 찍으면 안 돼 그거 세 장밖에 못 찍어 아니 왜 이렇게 사진을 좋아해 으악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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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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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귀신한테 끌려가는데 조용히 하라고? 어 깜빡인다 깜빡인다 아 깜빡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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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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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애들아 온도 어 온도 마이너스야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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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나 십자가 있어 아 나 알 것 같아 아아아악 아아아악 뭐야 방금? 아 또 나야? 아니 왜 자꾸 나야 아 나 지금부터 귀신만 맞출거임 공략 유튜브 아니고 진짜 아 아 아니 나 방금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고요 나한테 아 또 나일 것 같아 아니 또 나야?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근데 이거 엔딩 볼 수 있는 거임? 자 야 그럼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진짜 어 어 확실히 밝다 와 아니 엄청 밝은데? 어 칼 가는 소리 어 칼 가는 소리 어 칼 가는 소리였고 일단 나 지금 불 다 켜긴 켰거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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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다 아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아니 왜 내가 병장이라 그런가? 아 온다 아 너 나야 설마? 아니 얘들아 왜 다 내 뒤에 있어 한번만 앞에 가봐 잠깐만 이쁜 일어갔어 이쁜 일어갔어 이쁜 일어갔어 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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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슨 아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아 전자기장 센서 3회랑 그러네 아니 이거 우리가 기분을 얘를 얘 기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금 난 나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그래 그렇게 하고 어 입력해봐 거기다가 데이터 업로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는 거야 확인하다 눌러봐 확인해봐 어 아니야 아니야 차분한 어 다 해봐 이런 씨 개같은 게임 이거 고수가 아이었네 아 아이었구나 완전 다르네 룰 좀 아니까 재밌다 그래 500에서 1000 500에서 1000? 오케오케오케 여기거든 아 또 나야? 여러분들 저 끌려갑니다 어 마이너스 15도 지금 지하 마이너스 15도 이러면 고수형 집행인인데 집행인인데 위자보드를 다른 곳에 놔둬야 돼 보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돼 위자보드도 안되고 부드인형도 안되네 이거 아까 공책도 위자보드 위자보드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근데 데이터 업로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할게 자 확인하다만 눌러줘 그럼 이거 맞지 아 한번 확인하고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귀신 잡은 잡아야 돼 아아 그러네 귀신 잡게 이제 나와 어깨 나 황 내가 황금복탄 될테니까 이 흰색 폭탄 좀 누가 들어줘 집에 불지름 되는거 아님 이거? 애플로 풀린아 그럼 세계관이 깨져 아 그래요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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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이스 뭐가 된거야? 아 왜 죽었어 근데 뭐야 아 했는데 왜 죽여 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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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니네 황금복탄 어떻게 했음 안닼폭탄 던져도 돼? bez은허허허허허허헉 안 보여 안 보여 불 켜줘 아 아 그 오른쪽 이었네 아깝이 들어가 들어가 너 잡혀서 쏴도 돼 오케이 이 집에서 내려온다! 여기 일찍! 계단 앞에 있어! 계단 앞에! 없잖아! 계단 앞에! 야 황금폭탄 개비싼데? 나 살 수 있어. 나 구자야. 근데 나도 살 수 있어. 야 나 이런 중대한 임무 맡기 싫어. 그래? 이거 너무 부담돼. 난 이거 맞춰봐야지. 얘들아 온다x3 야 여기 있는데? 야 여기 있다가 내 앞에 있어 지금! 맞추라고! 쏴봐! 쐈어? 안 맞았는데? 아니 쟤 왜 안 맞는 거임? 웨이파티가 켜서 그런 거 같아. 잡힌 사람이 쏴야 돼. 자 내가 왼쪽 오른쪽 계단이라고 말할게. 내가 죽어가지고 보이거든? 왼쪽! 온다! 나이스! 이거지 이거지! 의지감이! 해골이! 이뻐 여기 오른쪽에! 나도 킬 수 있나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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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음에 뭐야? 나 나 들고 있어 그거. 어. 이게 니가 니 차례다. 멱살 잡히면 거. 아니 왜? 와 진짜 안 온다. 자이 잡힌? 아잇잠깐만! 여기다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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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제 귀신 잡기 끝이야 뭐야. 이제 뭐 해야 돼. 픽업 귀신 올가미. 어 그거를 들고. 이제 들어가서. 귀신을 잡으시면 됩니다. 설치해봐. 설치? 왜 이렇게? 설치를 할 수가 있어? 아 설치? 이거 아니야? 아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온다 온다. 이거 그 차에 있는.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. 우와! 넌 내꺼야! 잡았잖아! 나이스! 야 갔다 팔자 갔다 팔자! 나이스! 125코인! 잘다! 라고만! 우리 산 게 더 많아. 야 여기 지금 너무 고달픈데? 그러게 우리 좀. 좀 그러네. 자 우리 안에서 엔딩 멘트 칠까? 자 여러분들 깼습니다. 웬바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야? 이번에 그거 뭐 회원님? 그거 하자고 했냐고! 웬바! 하하하하하하 이지혁. ㅎㅎㅎㅎㅎㅎ